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탑티어 벌크선사인 페노션의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락다운 해제와 함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벌크선 운임지수 BDI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벌크선 시한 개선 기대감에 주목해야 할 시점으로 보여지는데요. 본격적으로 수요와 물동량이 올라오는 시점은 3월 중국 양해의 이유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벌크 시향에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이처럼 빨리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과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기조를 지금과 같이 유지한다면 BDI의 반등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펜오션의 지난해 4분기 운영선대는 280척 수준으로 3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중국향 원자재 수요 회복으로 운임이 상승할 경우에 다시 한번 용선 확대를 통해 영업 레버리지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LNG선 운영선대 확장은 진행 중인데요. 현재 LNG선 11척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신규로 카타르 LNG 관련 추가 운송 계약 입찰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펜오션은 카타르 LNG 관련 한국 컨소시엄에 LNG선 5척을 대선할 예정입니다. 올해 2023년에도 카타르 LNG선 관련 추가 발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LNG 장기 운송 계약 체결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2023년 거나물선 시장은 전세계 주요 항만 접체 감수에 따른 실질적인 가용 선봉량 확대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2022년 하반기 운임 하락으로 상당 부분 반영되었고요. 2023년에는 선봉량 증가율이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의 부담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하반기로 갈수록 운임 강세가 두드러질 전망인데요. 중국의 방역 단계별 해제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철강 수요 회복 등의 효과가 운임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펜오션은 연기금 등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8,000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9,9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6,5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펜오션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